에어어어어어 에어어어어 아저씨 왜이미십니까 뭐하시오 어 어 뭐하시는거요 뭐하시는거요 어 여기 사람치입니다 사람치여 사람치여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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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사람치잖아요 저기 멍청이색 일로와들 일로와들 어 뭐하 아이씨 미칫어억 야 이 또라이가요 잠시만 야 너좀쎄다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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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좀쎄다 야 저거 원펀치3강냉인데 이거 조심해야겠는데 뒤졌어 개겨 어디갔어 새끼 어디갔어 어디갔어 얘 어디갔어 어디갔어 아 놓쳤어 아 뭐야 아~~ 아 얻은 게 없잖아 백이 다 왔어쒀 이럴수봐 미켜x2 나 빡췄다 지금 미켜x2 와우 멋있어 멋있어 상남자의 문전이다 여러분들 혹시 펜미팅 하거나 하면은 제가 뭐 여러분들 제가 차에 태우고 어 이렇게 어디 여행 가거나 하면은 자 또 이렇게 태워드리겠습니다 어? 어? 아가씨? 저기 금발의 아가씨 아니 내가 잘못봤나? 잘못본거 같다? 잠시만 왓더풉 가겠습니다 저거 사기쬐에요 사기쬐 어.. 일단은 어디보자 여기거든요? 여기? 예아 시몬의 자동차 대리점입니다 프랭클린은 여기서 임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우 야 여기 참 많다 야 이거 수리가 돼? 내가 보기엔 이건 폐찬데 폐차 일단은 앞이 나갔고 말하는거 어감 쩔어 어감 야 얘가 차를 빌리러 온 애 같은데 이 노란색 애가 차를 빌리러 온 것 같애 아 좋아좋아 내가 여기서 일하는 애인가? 내가 여기서 일하고 있나봐 오 야 대리점님 보자 좋네 좋네 와 근데 여러분들 어떤 차 좋아해요? 보통은 나이가 좀 어리신 분들은 요런 차 요런 차 그죠? 약간 스포츠카 형식의 요런걸 좋아하는 분들도 많을거고 아 우리 첼리님 여기서 49000개 안감사합니다 야 이거 색깔 이쁘다 이거 색깔 이쁘다 음? 아니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뭐야 야 발로 찼는데 차가 고쳐졌어 칼린 야 이거 봐봐 내 차 어디갔어 개이득? 야 미션 실패의 각이었네 이거는 좋아좋아 각 캐릭터는 자신만의 고유한 차량을 갖고 있음 뭐야 야 이거 내꺼 아니야 불안치지마 이거 이게 내꺼야 이게 내꺼임 어 아 뭐야 괜히 좋아 이거 내 차 아니었어? 이 이거 이거겠지? 이거 이거 이건가? 아 그래 이건 되네 이것도 라디오 어 이것도 뭐야 나 라디오 껐잖아 왜그래 나 라디오 껐잖니 잠시만요 이거를 계속 셀프 라디오 모드 음악 자동 스캔 좋아 좋아 계속 꺼줘야되나 이거 나오면은 계속 꺼줘야되나 이거? 나오면은 이거 좋아 좋아 아 아 나 이게 자막이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난 순수해가지고 뭔 뜻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알아드시겠죠? 뭐 나중에 나 알려주세요 무슨 뜻인지 여기다 이게 차고야? 아 뭐야 잘사는 애들 아니었어? 되게 호름한데? 약간 슬럼가네요 슬럼가 그죠? 와 이 아저씨 진짜 스웩 쩌네 이 아저씨 스웩 쩔어 걸어가는 것도 스웩이야 아 이발소를 갈 수 있습니다 오 이제 이발소 갈 수 있네 아 다녀왔어요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다른 활동을 하세요 아 내가 얹혀 살고 있네 여기가 이모집이구나 이모집 붙임머리야죠 그래 머리를 바꾸러 가보자 나 이 머리 스타일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지금 옷도 좀 바꾸고 싶은데 이 옷이 뭐야 이게 어 이거 무슨 복장이었지 이거? 겹쳐 입는거 이거 레이어드 그래 레이어드 언제꺼야 이거 일단은 옷을 바꿀 수 있나 음 음 게임을 저장하려면 2를 누르세요 일단 이거 저장한번 하죠 아 진짜 불쌍하게 잔다 이불도 안 덮고 자? 되게 불쌍하게 자네 따라라라라란 일단 집에 뭐가 있는지 볼까 얘 약간 좀 음악과 관련된게 왔네 오! 피츠야 별거 없네 음 별거 없네요 얘는 신발도 신고자 어 문도 열리는구만 비누 양초 와 거울도 있네 그쵸? 있을거 다 있구만 여긴 뭐지 이모방인가 이모방 이거 의약품 이거 뭐지 챙기는건가 M 의약품 이게 반짝반짝거리는데 이거 가져갈 수 있나 아까 인벤토리 어 모자있네 어 모자있네 안경도 있고 가면 그래 너 가면 좀 써라 다른거는 뭐 옥 그렇군 냉장고도 별로 안좋아보이고 일단 이모도 내가 보기엔 정상은 아니야 뭐뭐뭐뭐 군들지 마라 일단 나 머리부터 바꾸러 가겠습니다 머리가 너무 맘에 안들어요 뭐야잉? 아 알겠다 얘네가 차를 돈 빌려주는 것처럼 빌려주고 그에 대한 돈을 받거나 약간 그런 일을 해주는 것 같아요 시몬의 대리점에서 그게 중요한게 아니야 머리를 바꿔야해 머리를 머리를 바꿔야해 이발소 어딨니? 이발소 가자 이발소 가자 뭐야 생각보다 뭔가 예야 I was some crazy set 미치 Crazy set 뭐 뭐 뭐 머더퍼커 페드리 페드리 오 저 졸랐었네 너 좀 놀았냐? 미쳐가지고 아이고 이게 힘들지마라 난 시방 위험한 짐승이여 지금 지금 차에서 큰소리 하는거 얘 맞지 내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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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때문에 도시가 시끄럽잖아 도시가 어? 애가 공중도덕을 모르네 이 미친 뭐야 너가 아니었어? 너냐? 너야 너야? 얘도 아닌데? 뭐야 얘 아니야? 얘야? 아 잠깐만 얘도 아닌? 뭐야 누구야 얘 아니야? 아 여기구나 아 이 가게구나 하하하하하 어 얘들아 미안 어 얘들아 미안 어 안돼 경찰이 온다 괜찮아 도망가는건 자신있지 좋아좋아 도망가 도망가 졸라 따라온다 따라오나 지금 오 졸라 따라와 졸라 따라와 잠시만 오 졸라 따라와 졸라 따라와 졸라 따라와 오 야 미친 야 야 총 쏘는건 아니지 이 미친 아이 뭐 공포탄단인가 실탄을 쏴 야 장난하네 지금 실탄을 쏘시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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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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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작권 임마 시키야 저작권 저작권 임마 아 졸라 마술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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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은 애들좀 따돌립시다 경찰 와 졸라 많이 맞았네 이게 gta에 발차기도 있거든요 발차기 버튼 뭐였죠 발차기 발차기 아시는 분 있어요 발차기 발차기 버튼 까먹었어 내가 컨트롤 누르고 이거였나 알트 누르고 였나 캠 누르고 였나 이게 뭐 누르는게 맞아 있어 있는데 뭐였더라 괜찮아 일단은 뭐 가보죠 경찰은 없어졌으니까 목적지로 가자 아 미안합니다 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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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 포커 니가 지금 안전 어 어 잠깐만 야 어 졸라 아파 아 졸라 아파 아 잠깐만 미안해 미안해 어 잠깐만 아닌거 같아 너 졸라 세다 친구들 있어 친구들 있어 잠시만 나 머리 자르러 온거야 지금 미안해 미안해 오오 따라와 따라와 개무서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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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나 얼굴 봐 지금 뭐야 쟤네 나 얼굴봐 아니 오오 미치겠네 아 나 머리 자르러 왔다가 죽을뻔했네 머리만 자르고 갈게요 아니요 야 경찰 불러야 돼 저거 진짜 미쳤나봐 어디지 아 바벌 여기네요 이발소 어이씨 불안해진다 어허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불안하다 왠지 저 손님의 머리 상태가 영 아닌데 아 머리하러 왔습니다 헬로우 좋아 어허 잘생겼다 잘생겼다 아 좋아 나 돈도 있어 머리 뭐가 바뀌는거야 지금 아 이거 스타쿠츠 뭐야 이게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아이 머리 뭐야 이게 아니 좀 스타일리시한거 없어? 어우 진짜 촌스럽다 잠시만 와우 아 저 좀 괜찮은거 없나 맘에드신게 없어 이거 무슨 미로 찾기인데 진짜 기다려 기다려 와우 이거 괜찮아 느낌 느낌이야 이거 괜찮아 이거 하겠습니다 좋아 좋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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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다 후염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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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저분해 오오 이거 뭐야 이게 오오오 지리구유 이거 너무 지저분하다 이건 너무 지저분하고 오오 호수염 좀 약간 가리자고 가리자고 피를 가리자고 오 야 나 수염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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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불아치지마 가위로 잘랐는데 수염이 난다고 오 오 괜찮은데 뭐지 뭐지 마법사인가 오 괜찮아 느낌 오오 한층 지저분해졌군 괜찮아 좋아 이건 GTA이지 아줌마 잠시만요 오 뭐야 여기서 공격 못해? 오 아줌마 쎄 아줌마 쎄 내가 질거 같아 나가야 돼 아줌마 쎄 발차기 좀 알아볼게 발차기 하나 있거든 이게 발차기 한번 알아볼게 발차기 아 이거다 알아냈음 뒤졌다 나 발차기 알아냈다 일단 시몬의 일을 봐주러 가야되니까 가기전에 좀 둘러보자 크으 너 GTA는 또 이렇게 자유도 있게 하는게 매력이죠 내가 좀 탈만한 이쁜차 하나 얻어볼까 이 동네에 별로 이쁜차가 없다 오 오 아냐 뭔가 촌스러워 스읍 뭔가 촌스러워 뭔가 빰빰 오 야 이거 이거 색깔 괜찮다 오 이거 아 똑같은건가 아 그치 이 보네트가 왜 저렇게 저렇게 낫지 어이 어이 헬로 이 차도 좀 별론데 이거 여기서 이모 이모션 같은거 하는거 없나 펑큐 펑큐 돌았나 이색 펑 야 너 손가락 내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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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내려봐 친구 손가락 미치셨어요 지금 펑큐 펑큐 미치셨어요 지금 미치셨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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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또 뭐야 미친 헤어밴드가 죽을라고 아직 용을 용을 써요 용을 장난하네 지금 뭐 너두너두 덤벼 덤벼 배틀로얄이야 들어와 들어와 들어오라고 오 좀 하는데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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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겨 개겨 지금 개겨 왜 까불어 왜 까불어 우와 너두너두 들어와 들어와 어 다 들어와x3 여기모스에 남의구성이야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x2 다 들어와x3 들어와x3 다음 누구야x3 다음 누구야 다음 누구야x3 어 너야 너야 어 두놈이다 잠시만 도망가야되 두병이야 두병이야 잠시만 여기서는 어 니들끼리 싸워 부부연 예야 아 노래는 참 좋은데 들을 수 없다는게 좀 아깝다 일단 목적지로 가보죠 이거 혹시 라디오 돌려서 이렇게 목록 나오게 한 다음에 끄는거 아는 버튼 그 버튼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는 분들이 있으면 나 좀 알려주세요 저 노래가 저작권에 걸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큐 아 여기 있구나 오케이 이거네 나도 그래 여기 뭐지 오 그래서 뭔가 좀 주의를 좀 보고 싶은데 와 근데 진짜 도시같다 예야 아유 오케이 오케이 뭔가 근데 예전에 그런것도 해보고 싶었어 이렇게 약간 GTA에서 공공질서를 지키면서 이제 운전하는거 그죠? 마치 유로트럭 마냥 이렇게 짬 이렇게 요렇게 이제 그죠? 어? 저긴 뭐지? 여기 이상한게 있는데 구두모양인데 저건 뭐지? 어어어얅 졸러 아파 보지 여긴 바닐라 유니콘 뭔데 오 아저씨 보면 좋은데 어 으흐흐흐흐흠 으흐흐흠 어 그렇군 그렇군 혼자 할때 와야겠군 그렇군 좋은 장소를 찾아내었다 일단 미션을 하러 가죠 아저씨 잠시만요 정말 이것만 보면 진짜 차타기 편하죠 주말로 차 얻기 편하죠 하 정말 법이란게 있어서 진짜 다행입니다 법 없으면은 이런 현상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올거 아니야 그치 법이 있는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자 가자 일단 시모네 사무실로 한번 가보죠 뭐야 누구 죽었어 여기다 시모네 사무실 완벽한 주차야 그쵸? T자 주차 지금 주차하는거 맞습니까? 지뢰죠? 여기네요 에이 da 에이 시몬 어허허허허허허 진짜 잘생겼다 오 이달의 직원 아 맞아맞아 다른 사람한테 차를 빌려주고 압류하는 거를 담당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뭔가 이용당하는 기분인데 이용당하는 기분 오 얘 또 왔다 하하하하 우리 소애그 라마 소웨그 이게 뭐라고 이거? 놀랐어. 뭐지? 어? 저 둘이 부작용해 미쳐버린다 진짜 저한테 너무 많은 많은 책들을 주고 이 문장 approached 이거 저녁끄러워 이 문장Rev4든 이 문장에 arrived 이 문장은 몇번인지 이 문장은 무엇이 없을냐 무슨 Italian 뭐 멍청이잖아 이거 멍청이잖아 이용해 먹기 졸라 좋은 스타일 삐졌어 삐졌어 일단 뭔가 차 압류하러 가는거죠